어? 같이 해. 같이. 여기 있네. 싫어? 어? 공 굴러가는데? 저기? 공 심심해야겠다. 어? 유빈이가 공 안 챙기면 어떡하지? 어? 그래? 응. 허리 돌리기 나한테 쉬운 거야. 완전. 아까 그것도 있네? 유빈이는 허리 돌리기도 잘해? 아빠, 아까 그것도 있네? 맞아. 나 안 잡고 손도 할게. 유빈이는 뭐 할 거야? 난 이렇게도 할 수 있지. 난 이렇게도 할 수 있지. 어? 그거 해봐. 유빈이는 어떻게도 한다고? 나 이렇게도 할 수 있어. 우와, 잘한다. 유빈이 혼자 앉을 수 있어? 네. 우와, 잘 앉았다. 나 한 발로도 할 수 있어. 우와, 근데 한 발은 위험할 것 같은데? 아니요, 왜? 유빈아, 공 아빠한테 줘. 아빠가 잠깐 갖고 있을게. 아니야? 아빠야, 공 밑에 내려 놓으려고 그랬어? 위험하지 않지? 응, 그렇게 하면 괜찮아. 유빈아, 동생 지금 안 잤는데. 유빈이는 해봐. 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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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. 오 약하게 오네